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토요일 날 방송에서 윤 대통령 관련된 것을 여러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이 어떤가 이렇게 싶어 가지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남긴 민심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매일 자기가 생각하고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을 이렇게 세상에 발신할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런 발신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 걸 다 읽었습니다. 읽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을 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부분 대안도 들어있고 진단도 들어있고 전망도 다 들어있고 아쉬움도 들어있고 분노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소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역사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입을 닫고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분은 결론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침묵한다고 해 가지고 선거부정 문제를 윤 대통령께서 은폐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다. 이런 세상에 냉정한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10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건은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눈을 감고 그냥 외면하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그냥 침묵한다고 해 가지고 윤 대통령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까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가려 놓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려 놓으면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가 여러분들 딴 사람한테 안 보이는 줄 알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뭡니까 언급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숨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청룡님은 다른 것은 대통령께서 달변이신데 4.15 총선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과묵하게 참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다를 떨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다무는 것은 본인이 크게 뒤가 구리다른 증거입니다. 아마도 꿈에서는 부정선거 수사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저도 이 점을 지적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상당히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때로는 59분 1분 여러분들 듣고 50분 말씀하시고 1시간 59분 뭐 이런 별명들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다변 말씀을 하시기를 좋아하는 대개 자리가 올라가고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분이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변인 분이 선거 부정 문제만 나오면 그냥 입을 그냥 닿는 정도가 아니고 지나칠 정도로 오버액션을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분 말씀을 전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것을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대통령께 있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W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꽉 담은 입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강제로 벌릴 수는 없는 걸까요? 모든 국민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윤 대통령의 표를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 최소 60% 이상 정도는 여러분들 이 대통령의 과도할 정도의 침묵에 대해서 의아심과 궁금함을 갖고 있을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적당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과도할 정도로 침묵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뭡니까? 범죄심리학 측면에서 보게 되면 본인이 입을 과도하게 다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규황민께서는 물부를 안 가리는 부정선거로 4.15 총선에 패배한다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12월 27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성리문을 읽는 것처럼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국민의힘이 양보한 부분을 쏙 빼버린 그런 투개표 그런 개선안이 더더욱 여러분들 아쉬운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국민 대다수는 숨이 막힙니다. 불안합니다. 힘이 있으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을 믿었는데 희망을 가졌는데 역시나입니까? 이게 보통 선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심적 상태일 겁니다. 숨이 막힌다. 불안하다. 힘이 있으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이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성현님은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파헤치기를 바래서 윤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성현님 말씀처럼 기가 막히는 세상이 된 거죠. 어떻게 세상의 여러분들 조육을 제대로 받은 나라의 지도청 인사들이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뭐죠? 처절할 정도로 깔아뭉길 수 있는가 나라의 지도청 인사뿐만 아니고 언론계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비양심적이고 비사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비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냐. 공 박사 왜 이리 조급한가 지금 얘기는 궤변으로 들립니다. 선거 부정 문제가 워낙 큰 문제라서 총선으로 여당 압승한 이후에 힘을 갖춘 후에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어야 할 듯 합니다. 이 H님은 거의 정신이 나간 거죠. 어떻게 이기는데 이 H 어떻게 이겨 건데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인과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선거 부정을 하는데 어떻게 이겨 이런 행편없는 사람들이 가다 보면 가끔 있습니다. 다음에 총선을 이긴 다음에 부정선거를 대통령께서 다루실 겁니다. 어떻게 이기는데 선거를 뭔가 숫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선거를 이기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당신 눈에는 선거를 지자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한 분께서 당신의 방조는 이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국민적 큰 재앙에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책임입니다. 부정선거 주범 선관위의 작태를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관과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희망적 기대를 하셨지만 저는 국민들이 재앙을 안 할 걸로 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좀 더 현명하다면 대통령 이전에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을 뽑아준 다음에는 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옛날에는 우습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앙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4.15 총선에서 가장 열심히 사람들이 은퇴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이 그러다 그거가 전부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나라가 여러분들 어렵게 일어선 걸 보셨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자손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나서시는 거고 젊은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서 관심이 없다는 또 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게 전부의 이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예 정의나 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제에 대해서 누구도 비용을 치를 그런 의사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재홍님입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거부정에 대해서 함구할 것으로 봅니다. 결론은 국민들이 정부에 강하게 지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께서는 재임이 끝나는 날까지 입을 다물 걸로 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런 남자의 특성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기적적으로 회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적도 기적적으로도 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서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냥 관찰을 못 시키는 겁니다. 모든 선거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공정선거를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한 겁니다. 본인 재임하고 인도한 세 번의 선거가 모두 다 도덕질 당했음에 불구하고 한 말씀도 안 하신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정치 초보 윤 대통령을 왜 택했던가 공정과 정의가 있는 사람이고 정치를 잘했을 거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망가져가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잘못된 적별을 청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서 정권교체의 여망이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정치를 하다 보니 부정선거도 공평하고 공정함도 그대로 성계된 잘못된 정책도 부정선거도 지난 정권과 하나 변함없는 정치 속에 국민들은 쏘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정치적 건은 부채가 전혀 없는 분이고 또 정치판에서 원래 여러분들 성장해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을 견제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지만 어쨌든 적을 많이 양산시킬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와신또의 이런 셈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건데 그건 본인의 성향이니까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덕택에 대한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 사기 세력들에 그냥 일당 지배 체제에 놓인 것이 너무나 아쉬운 거죠. 부정선거를 용건님은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면을 받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국민의힘 대표로 끝나게 되면 그 전까지 대통령은 우리가 건수한 차이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같은 오판이 엑스포 유치도 일어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났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추세로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의식이 한동훈 씨 한께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힘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 관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을 오판하는 겁니다. 덕표수 조작합회 장사가 없습니다. 덕표수 조작합회 한동훈도 있을 수가 없고 덕표수 조작합회 윤석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너무나 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 실패 같은 그런 기막힌 일이 대패가 일어나는 119대 20인가 20매치인가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오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서구 청량 보궐선거에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줬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께서 아셔야 될 것은 부정선거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거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지금 상태의 위조투표지 양산이 가능한 체제 하에서는 대패를 할 것이고 대통령은 탄핵으로 내몰릴 겁니다. 그 이야기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기계를 가지고 숫자를 조작하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기계를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전만 하더라도 현재 정부와 여당의 신랄 같은 기대라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저희는 회의적입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외면으로 시작해서 5.18 정신 우눈으로 이어지는 현 정권이 보이는 현관은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 박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 외친 공정과 상식 허공 속의 메아리뿐입니다. 그저 5년만 이래저래 대통령으로 특금만 누리고 임기를 마칠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존재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후보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외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어두워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현재 부정선거 상황을 투표 관리 간 개인 인감 날인도 관찰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 그대로 간다면 200석 이상이 된 민주당에 당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엄청난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마지막 최후 권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분은 좀 더 이렇게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 사회에서 최상의 가치의 실현은 선거의 자유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은 저의 간절한 선거의 자유를 구현해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부디 저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